언니, 진짜 몸이 찢어져있다. 내가 찢어져있다. 자리 밟아야지. 이모. 이모. 이모, 저 뜸은 몇 푼 들여야 돼? 제가 지가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? 공기 밖에서? 응. 자기가 알아서 다 되는 거잖아. 다 된 거니까. 밥을 해서 지가 뜸으로 갔잖아. 이 정도는 완전히 밥으로 안 돼 있어요? 아니, 안 돼. 뜸으로 가면 돼. 형, 기다려야 돼. 지금 첫 밤 돼. 11분 돼. 지금 딱 됐어요. 아, 됐지? 네, 됐어요. 이거예요. 밥을 왜 여기서 해요? 어디 가세요, 근데? 아, 정혜는. 연말 결산 구역 예배. 여 앞에 주시는데 어떻게. 그렇다고 밥을 해갖고 찬밥 갖고 갔고. 아, 되게 여긴. 그때 깜빡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야. 하다가 돌록 빠지는 거야. 진짜 바쁘다, 이거. 아, 네, 네. 공식이. 정신이 안 온 건가 봐. 공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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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녹화되고 있네 이쪽 문을 좀 닫을까요? 네 잘 보여요 도를 좀 뽑아서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하나는 연맹에 보내게 그리고 연맹에 보내는요 대전이 또 중에서 딱 이렇게 오면 그 뭐야 우리가 숙고시연맹에 들어가면 따뜻한 직원이 현상 있게 가볼 수 있다고 따뜻한다고 이제 용량이 풀면 몰라 저걸로 보내는게 있는데 하여튼 몇장만 버리면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큰일 다 큰일 한 두장만 네 우리가 단체를 찍은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다른 그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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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 다음에 또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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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대박이지. 아, 진짜 대박이지. 자, 골프, 골프 나오세요. 네, 골프 나오세요. 네, 골프 나오세요. 골프 나오세요. 골프, 골프 나오세요.